안녕하세요 카페25 홍보모델 가수 이적입니다 현대인들은 일주일에 커피를 9잔 마신다고 하죠 이렇게 커피는 식품이자 취미, 우리의 생활이자 문화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GS25의 프리미엄 원두커피인 카페25가 다른 커피들과 다른 아주 특별한 이유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째, 카페25는 컵이 다릅니다 보통 일회용 컵은 방수를 위해 폴리에틸렌으로 코팅이 되어 있죠 이 코팅은 종이컵과 쉽게 분리되지 않는 성질이 있어 대부분의 일회용 컵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묻히거나 소각됩니다 이에 카페25는 수용성 코팅으로 컵 내부를 바꿨습니다 덕분에 자연 분해는 물론 재활용까지 거뜬합니다 둘째, 카페25는 PP 재질의 뚜껑을 사용합니다 PP는 의료용이나 유아용으로 사용될 만큼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 걱정 없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재활용도 문제없지요 얼마 전 플라스틱 컵 뚜껑으로 인한 환경 호르몬 문제 기억하시나요? 카페25는 이미 PP 재질의 뚜껑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 한결같은 카페25지요 마지막으로 카페25는 컵 홀더를 바꿨습니다 컵 홀더를 감싸고 있던 금박 코팅을 벗겨내 재활용 효율을 더욱 높였습니다 최신 커피 트렌드와 프리미엄 퀄리티의 원두는 물론 고급스러운 맛, 합리적인 가격까지 다 갖춘 바로 이 카페25 이제 우리의 환경까지 생각합니다 카페25의 아름다운 변화 어떠세요? 제가 소개해드릴만 하죠? 아참,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카페25는 가까운 GS25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천 명